인생 이렇게 하면 안 바뀔 수가 없다고 바뀔 수 있다고 잊지 마세요 인탐 1타 강사 신박사입니다 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떠나는 인생탐구 시간 오늘은 주 100시간의 진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 100시간 장인이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도 원래 신박사TV는 만뷰가 인생탐구는 평균 뷰수예요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만뷰는 진짜 신기한 게 봐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때 당시는 8,000뷰 7,000뷰가 이렇게 좀 고정 뷰수였는데 그때 당시에 좀 생각보다 더 많이 보상 많은 분들이 되게 임프레시브하다 되게 뭐랄까 감명 많이 받았다 그랬던 영상이 좀 인기가 많았던 영상인데 요걸 또 우리 체인지그라운드 피디님들이 동기부여 영상으로 각색을 하니까 이게 폭발을 하면서 별의별 분들이 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미친 새끼네 자본주의 노예냐 너는 100시간 사냐 이 새끼 구라다 여러분을 혹세 무민하는 거다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주 100시간의 진실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100시간 일단 오지게 힘들죠 그러면 첫 번째 진실 주 100시간 너는 하냐 진실은 뭘까요 저는 안 합니다 그럼 딱 그랬죠 이 새끼 너 딱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이 새끼 말만 야불이 털고 너는 안 할 줄 알았다고 저는 그럼 주 몇 시간일까요 저는 80시간 합니다 80시간 왜냐하면은 못해요 저는 체력이 안 돼서 그 다음에 저는 약골이 돼갖고 전성기 때는 100시간 넘게 했어요 저는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에서 말한 게 있어요 거기서 저랑 앨런 머스크랑 충돌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히 앨런 머스크랑 진짜 요즘에 뭐 테슬라가 세상을 거의 뭐 점령하다고 있죠 그 브랜드와 그 가치관이 근데 제가 뭐라고 충돌했냐면 앨런 머스크가 인터뷰에서 앨런 머스크가 120시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좀 단호하게 120시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렇게 살아봤거든요 몸이 망가지더라고요 몸이 망가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은 이렇게 100시간에서 80시간 사이에서 해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이 주 100시간은 자꾸 착각하는 게 기본이 7일이어야 돼요 이거를 막 자꾸 5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죽죠? 어떻게 5일로 나누면 20시간인데 4시간도 못 자는데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100시간이니까 14시간인 거예요 14시간 하루에 14시간이면은 그거예요 8시간 자도 22시간이에요 그럼 이제 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면 7시간 자겠죠? 그럼 21시간입니다 21시간 하루에 3시간 남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 난 진짜 그 댓글 보면 희한한 사람 진짜 많아 뭐라 그래요? 야 너 이 XX 내가 너 이거 약점을 알려줄게 밥 먹는 시간을 넣지 않았어? 똥 싸는 시간 아니 똥을 도대체 몇 시간씩 사는 거야? 난 그게 궁금해 똥을 몇 시간씩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밥은 저는 20분 만에 먹거든요? 솔직히 저는 5분 만에 먹거든요? 아 난 도대체 밥을 몇 시간씩 먹고 똥을 몇 시간씩 사는지 양치하는 시간을 뺐대요 그럼 그거 다 잡아서 1시간이면 2시간 여러분 놀 시간이 남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랑 의견으로 부딪히는 분들이 뭐냐면은 열심히 안 사시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멘토링 프로젝트를 3기 기업에서 2번 해서 5기까지 해본 사람이라서 24시간 1일 보고 저한테 어떻게 1시간별로 살았고 만족도가 얼마였는지 저한테 그거를 90일 이상 리포트를 보낸 사람이 100명이 넘어요 100명이 넘어요 저는 그거를 그냥 여러분이 뇌피셜로 한 게 아니라 그걸 엑셀로 기록하고 반성 이렇게 리뷰까지 있는 거를 몇 년 동안 지켜본 사람이에요 몇 년 동안 데일리 리포트만 써봐도 답이 나와요 여러분이 얼마나 뻘짓의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지 저는 이걸 봤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거예요 자 일주일에 책 한 권 독서 힘들어요 어려워요 듣기만 해도 어렵단 말이에요 멘토링 프로젝트 할 때 일주일에 책 한 권 못 읽는 사람 직장인 포함 단 한 명이 없어요 단 한 명이 없어요 그래놓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박사님께 다 이게 메타인지가 낮아서 그래요 박사님께 송구합니다 제가 저는 다른 사람은 다 발전한 것 같은데 저만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또 거기서 이제 정말 힘들거든요 데일리 리포트 90일 동안 쓴다는 게 그래서 그럼 제가 딱 그러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서 너 인생에서 너 8주 동안 한 주도 안 빼고 책 읽고 독허감 써봤니? 그런 적 몇 번이나 있니 물어보면 90%가 특히 그 반성을 자기는 발전한 게 없는 것 같다고 말한 사람은 100%가 그런 적이 없다 그래요 야 8주 동안 네가 30년 동안 살면서 20년 동안 살면서 해본 적이 없는 걸 해냈어 근데 왜 발전 안 했냐? 그럼 다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러네요 그래 그렇게 해서 책 읽으면 50권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책 한 권이 거의 교양 수업이에요 여러분 3학점 교양 수업 그래 3학점은 좀 세니까 2학점 교양 수업이랑 똑같은 거예요 책 한 권 읽는 게 오히려 교양 수업 어설프게 하는 것보다 밀도 있게 하고 좋은 책 읽으면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럼 50학점 100학점이면 그러니까 100권 읽으면 2년 읽으면 웬만한 그러니까 그거 세인트 잔스 콜리지인가? 아무튼 거기 교양대학 리버럴 아트스쿨이 있는데 거기가 딱 100권 읽고 졸업을 해요 그럼 여러분 거기서 그거를 2년만에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해내는 거 얼마나 위대한 발전인데요 해낼 수 있고 우리 체인지그라운드 직원들은 그 다음에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다 해낼 수 있는 걸 알아요 해낼 수 있는 걸 안다니까요 난 너무 웃긴 게 거기 끝에 인터뷰에 앨런 머스크도 넣어놨거든요 그렇게 사는 아니 앨런 머스크도 조용히 앉아가지고 주 120시간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 왜 그게 안 된다 그런지 난 모르겠어요 그럼 내가 또 왜 안 되는지 설명해 줄게요 안 된다고 이상하게 믿고 있는 사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예를 들면은 저는 삼성 디스플레이 다닐 때 그러니까 디스하면 좀 약 디스하는 것 같으니까 블랙이 다닐 때 개발실이라서 난이도가 높은데요 빡세요 저는 진짜로 업무량 1등을 몇 번 해봤는데 그러려면 부사장 결제를 맡아야 돼요 불법이기 때문에 부사장이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20주 추가 근무로 20 몇 시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까지 하니까 주 일단 80시간 근무가 넘어가요 근데 그러면은 제가 정말 빡센 데 있었고 정말 나름 치열하게 일했는데 일단은 볼게요 제가 판교 낙생육교에서 버스를 탑니다 그 다음에 아산 인캐퍼스에 도착을 합니다 이때가 한 시간 한 10에서 30분이 걸려요 버스 타고 가니까 되게 좋아요 딱 한 번 타면은 가는 거예요 이때 90%가 자요 90%가 자요 저는 책 봅니다 그러다 책 보면 그러다 하면 근데 제가 또 AI는 아니니까 이렇게 꼿꼿이 서서 한 시간 반 동안 보지 않고 보다가 졸아요 제가 그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새벽에 타니까 깜깜해가지고 더듬이를 켜고 봐야 되거든요 램프를 그것 때문에 저 다 싫어했다니까요 그 40명이 다 자는데 저 혼자 불 켜고 있으니까 욕도 들어봤다 아 저 새끼 막 내가 옆에 앉는 게 두려워 왜냐하면 자기 자야 되는데 내가 LED 키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제가 옛날에 급정거해가지고 LED 떨어졌는데 LED 다 꺼지더니 내가 내 LED 어디지 누가 그거 뺏어갔다니까요 훔쳐갔다니까요 꼴 베기 싫었나봐요 아무튼 그 정도로 저는 읽었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 있잖아요 점심시간 저는 이때 딱 우리 직원들이랑 10분 만에 밥 먹고 40분 45분 동안은 뭐예요 독서하거나 운동했어요 그렇게 환경을 안 만들어주는 회사에서는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저는 저희 회사도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제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거기 부장도 아니었고 제 위에 수석만 몇 명이 있었는데요 근데 저는 그냥 제가 책임지고 만들어서 근데 그거 우리 괴롭히던 상사도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우리가 너무 열심히 책 읽고 운동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같이 밥 먹자 그러면은 같이 운동하자 그러면 우리는 독서하러 가고 어? 얘네 어디 갔지 그러려면은 눈치채서 너네 어디 가냐 그러면 우리 운동하러 간다 따라가요? 아무튼 그 사람 도망다니라고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밥 10분 만에 5분 만에 후다닥 먹고 되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것만 해도 우리가 출퇴근에 내가 3시간이었거든요 뭐 2시간 반이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1시간 반만 읽어도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도 벌써 저는 2시간을 매일 공부하는 거예요 매일 공부하는 거예요 매일 공부 그냥 안 된다는 사람은 뭘 해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난 이게 너무 웃겼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악플이 되게 많아요 뭐 별의별 악플이 다 있어요 노예근성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아니 내가 나 잘 되려고 공부하는 건데 그게 도대체 뭐가 노예근성이에요 그러니까 주 100시간이라는 게 착각하는 게 주 100시간에서 회사 업무를 100시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100시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무내력이 딸리기 때문에 나머지 60시간은 독서해서 무내력을 올려야 돼요 아무튼 그 다음에 제가 누누히 강조하지만 저는 이 100시간이 한계라고 보거든요 제가 이때 삼성 다닐 때는 어느 정도냐면은 5시 50분에 버스를 탔나 그럼 제가 5시에 일어나서 씻지도 않아요 대충 씻고 양치만 하고 잠만 깨고 왜냐하면 회사 가서 또 씻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회사 가서 점심에 샤워드 하고 그러니까 대충 씻어요 그냥 정말 냄새만 안 날 정도로 그러면 제가 일어나서 30분은 작업하고 갔어요 일하고 갔어요 제 일하고 갔어요 그때 막 빅복카 만드는 거 작업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돼요 저는요 이게 된다니까요 나는 그러니까 이거가 너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뭐 쉽지 않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동기부예요 동기부요 내가 여러분 만약에 억지로 100시간을 채워 봐야지 하면 절대 제가 볼 때 지속까지 하지 않습니다 내가 동기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폴리메스가 되는 거가 뭐라 그랬어요? 호기심 내적 동기 즐거움 이런 게 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좀 선순환이에요 선순환이 뭐냐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내적 동기가 생기진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맨 처음에 이 악물고 내가 모멘텀이 생기기 전까지는 내가 순전히 힘으로 밀어야 돼요 읽어보고 경험해보고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주 40시간 일하고 아니면 뭐 회사에서 주 50시간 60시간 하고 주 그럼 80시간으로 줄여도 20시간씩만 꾸준히 뭘 해도 뭐가 돼도 된다니까요 3년 지나고 5년 지나면 뭐가 돼도 돼요 뭐가 돼도 된다니까요 너무 많아요 할게 세상에는 알아보면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주 100시간 보면서 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게 있어요 제가 와이프랑 싸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주 싸웁니다 그게 대부분 언제냐면은 제가 일을 하고 싶을 때 일을 못할 때 그러니까 못돼 처먹은 거죠 그때는 제가 막 짜증이 폭발하면서 이렇게 와이프랑 싸워요 성질이 더러운 건데 제가 근데 왜냐면은 저는 일이 너무 재밌고 그냥 일이 전부여갖고 우리 체인지그라운드 직원 알아요 저는 우리는 뭐 내가 문자 보낸다고 답변 그런 류의 문자를 보내지도 않고 그냥 저는 뭐냐 회사? 슬랙? 단톡방에 제가 항상 보고 피드백을 남기는데 봐야 되니까 정말 아무 때나 남겨요 수시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이디어는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뭐 우리 직원들 중에 그걸 댓글 바로 해주는 친구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토요일 1월은 당연히 기본이에요 토요일 1월은 당연히 기본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그러니까 이 80시간 솔직히 전 촬영만 되면 100시간씩 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안 되기 때문에 왜냐면은 그 20시간 늘리자고 평생 일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메타 인지가 높아져서 좀 줄인 거지 그냥 100시간은 솔직히 여러분이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00시간의 또 핵심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목표의식이 진짜 뚜렷해야 돼요 그러면은 맞아 목표의식 근데 여러분 이런 교과서적인 말에 제가 현실적으로 의미를 부여해보고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목표의식이 뚜렷하다는 게 뭔지 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목표의식이 뚜렷하다는 거는 목표 빼고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인간관계 여기서 인간관계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이렇게 보면은 제가 그 누구보다 술을 함께 많이 마시고 사교 모임에 많이 나갔었거든요 별로 안 만난다니까요 근데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랑 제가 인간관계 다 끊은 건 아니라고 다 느슨하게 연결돼 있어요 생일 때 되면 딱 연락 오고 책 추천해주고 딱 그래요 그 친구들 이제 경조사도 제가 다 참여하고 경조사는 무조건 참여하고 결혼은 무조건 참여하고 장례식은 더 무조건 참여하고 그래서 이 목표의식이 뚜렷하다는 거는 내가 진짜 내 거 빼고 다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심지어 뭐 인간관계는 좀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여러분이 거기까지 따질 필요도 없고 그냥 쓸모없는 거 하는 거 시간 때우는 거 하는 거 그냥 멍때리는 거 멍때리는 것도 여러분 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것도 시간 정해놓고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 주 100시간이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가능하지만 힘든 거냐면은 멘토링 프로젝트에서 얘기했잖아요 데일리 리포터를 쓰면은 이제 한 3주 써보면은 중간 미션 나가는 게 완벽한 하루예요 완벽한 하루가 뭐냐 뭐 하늘에서 게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계획한 것만 온전히 완벽하게 지키는 거거든요 그거를 뭐 30% 이해 뺏기 못 지키고 지킨 친구들은 기력이 빠져나가요 막 기력이... 왜냐면은 진짜 정신 집중해갖고 딱 그렇게 사는 거야 어? 어?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것만 딱 스마트폰 보고 싶어도 참는 거예요 완벽한 하루 해야 되니까 그냥 어? 네이버 아무 생각 없이 키고 싶어도 참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습관으로 딱 들이면은 100시간은 그냥 껌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멘토링 프로젝트 하면은 뭐냐 완벽한 하루라는 걸 꼭 넣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거 같죠 오지게 힘들어요 막 몸이 아프다니까요 막 우울증 걸리는 친구도 있어 너무 힘이 들어갖고 아무튼 여러분 이 주 100시간의 진실 네? 여러분 해낼 수 있고 일단은 거의 대부분은 이상한 숫자에 집착하면서 살거든요 우리나라의 기준 뭐 있죠? 주 40... 뭐 전 세계적 기준이겠죠? 주 40시간... 이건 허상이에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저는 이 영상을 많은 회사의 대표들이 보고 주 40시간이라는 거는 너무 이제 주 40시간을 시키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거를 넘어가면은 너무 혹사가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추가 수당을 지불을 하고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바운드리 수단이지 만약에 내가 주 회사가 결국에는 봐야 되는 게 지출과 수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출보다 수입이 크면 된 거예요 제가 볼 때 OK를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그렇게 해서 이 친구들이 왜냐면은 제가 다 돌아보면은 우리 처남이랑도 얘기해보다 그렇고 주 40시간을 꽉 채워서 일하는 경우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별로 없다고요 별로 없다고요 근데 아무튼 그런 허상 주 40시간이라는 걸 누가 만들어 놓으니까 그거에 모든 게 기준이 설정이 돼서 거기다가 100시간을 뭔가 이렇게 환산해서 하려니까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내 인생 내가 잘 되려고 뭔가 노력을 하는데 100시간이 뭐가 부족해요 뭐가 너무 많아요 정말 오히려 더 하면 더 하지 미쳐서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튼 여러분 이 주 100시간은 뭐 쉬운 것도 아니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분만이 해내는 거고 해내면은 너무 좋고 이거를 제대로 계획을 짜서 이렇게 3년 단위 5년 단위로 해내면은 그 다음에 또 쉴 때는 쉬어야 돼요 쉴 때는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했죠 100시간이 집착할 것도 아니라니까요 주 40시간만 일하고 집에 와서 쉬는 것도 또 체계적으로 쉬고 내가 좀 건설적으로 생산적인 거에 투입을 하면은 20시간 누고 어떤 주는 좀 꽂힌다 그러면 추가로 60시간 넣는 거예요 이번 주 너무 땡기는데 그럼 70시간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자기계발하면 어떻게 된다? 폴리메스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아무튼 오늘 여러분과 주 100시간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 아 이 코로나가 끝나면 멘토링 프로젝트 자력갱생 프로젝트를 할 텐데 아무튼 이거 끝나면은 자력갱생 프로젝트에 최대한 많은 분들을 수용을 하면서 주기적으로 계속해 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또 좋은 습관과 좋은 환경 설정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